예 알겠죠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지만 끝나는 시간은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좀 약간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제 성격은 좀 늦게 끝나는 편이긴 한데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권리변동 인데 이것부터 해볼까요 그냥 요거 부터 네 요걸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구요 권리변동 권리변동 그러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책이잖아요 적지 마세요 그냥 적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을 테니까 그냥 줄만 치고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건 근데 오랜 조심을 하셔야 되요 이게 33회 때 문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원래가 이 문제가 마지막이었고 그 뒤에 지금 나오지 않고 34회 때 아직 안 나왔죠 35회 넘어 오긴 한데 원래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이제 민총을 먼저 배우잖아요 쓰지 않아도 되요 첫 번째는 권리변동 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보통 분필을 지금은 거의 쓰진 않습니다만 그 모든 선생님들이 저는 분필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게 ppt를 띵직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옛날 습성이긴 한데 집중력이 더 강해요 딱딱 때리는 게 이게 여기 보면 권리란 말이 들어와 있고 변동이란 말이 들어와 있잖아요 권리 그럽니다 우리 중개사에서 배우는 권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물권이잖아요 물권 알죠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죠 쓰지 마세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물권하고 채권밖에 안 배워요 지금은 민총이기 때문에 민총은 공통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변동 그러는데 물권에 가면 물권변동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채권에 가면 채권변동 그러거든요 그럼 물권이라는 게 총 머릿속이 지나가죠 총 몇 가지가 있죠 여덟 가지가 있잖아요 점유권 몰라도 돼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보다 저당권을 더 많이 알아요 빚진 게 많아가지고 이게 저당권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될 수 있죠 발생은 어떻게 해요 저당권은요 돈 빌리면 되죠 뭐 그렇죠 돈 빌리고 내 집에 저당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에다가 돈 받을 1억을 받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한테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물권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동의는 물권이기 때문에 동의 안 받습니다 그렇죠 채권 양도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물권을 양도하거나 변경하거나 전전세하거나 할 때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동의 받아야 돼요 임대차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임대차 채권이니까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그렇죠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동의 안 받으면 뭐라고 해 무단전대라고 그래요 무단전대 무단전대가 또 시험에 나오긴 하죠 동의 안 받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 그럼 변동이라는 건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 이걸 뭐라고 하죠 물권변동 그래요 그럼 채권은 물권은 뭐예요 사람이 물권이거든요 물권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그래요 사람 대 사람이 나오지 않고요 물권 대 사람이에요 이게 물권이거든요 내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 그건 계약이에요 땅 주인하고 나오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물권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물권이 아니에요 나중에 물권 합의가 되고 등기가 됐잖아요 전세금을 주고 그럼 그때 뭐가 되는 거야 물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땅을 그 주인 말고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을 못하겠죠 용법에 따른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물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은 누군가의 간섭 없이 그 책상을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물권이거든요 그럼 채권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뭐예요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고급지게 급부라고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행 이행시킨다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슈퍼에서 물건을 샀어 편의점에서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물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누구한테 그래요 사장님한테는 알바상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게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냥 99%가 채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요 채권 그러면 그럼 채권이고 이게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권리 변동은 이 두 개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나오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근거가 뭐예요 법의 규정이죠 규정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 부모님은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렇죠 내 빚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 빚을 갚아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래 살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이 없네요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천수 누리다 가셨으면 그런 생각이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은 부모님은 어떻게 천수를 뛰어넘어서 오래 사셨으면 그렇죠 힘들 때마다 돈을 대주는 거니까 돈이 좋아요 좋기는 그렇죠 그러면 의도는 뭐냐 이게 법률 의도한 대로 이 의도가 다른 표현이 뭘 것 같아요 의도가 다른 표현이 뭘 것 같아 의도한다 의도한 대로 이게 뭐죠 의사표시지 뭐야 그냥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걸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법률 행위 그런데 부모님이 아까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속이 있잖아요 재산 그 상속은 내 의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상속법에 따라서 그냥 싹 받게 되죠 요즘은 전부 다 남자 여자 시집간 누나 언니 동생 상관없이 전부 다 일로 받지 않아요 똑같이 배우자만 0.5를 더 받습니다만 나는 장남이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게 조금은요 그렇죠 더 받아야 될 거 아닌 장남은요 제사진이기 때문에 자 이게 뭐야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를 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이걸 준 법률 행위라 그래요 법률 행위 그래요 이렇게 이 준자를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고 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 준자를 붙이는 거야 우승 준우승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는 법률 행위 얘는 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앞에다가 법정이라는 말을 쓰죠 법정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냥 지상권 얘는 법정 지상권 그렇죠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둘 다 효력은 똑같아요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이지 나중에 우리 물권에 가면 공부 더 해 있는 사람들 더 돼 있는 사람들 물권에 가면 법률 행위는 몇 조가 적용되냐면 186조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고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은 187조 등기를 요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성립은 된다 취득할 수는 있다 근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는 처분 요건이고 여기는 성립 요건이잖아요 등기법 가면 등기 잘하잖아요 전부 다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지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권리 변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법률 행위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배울 거 법률 행위까지 가게 되거든요 법률 행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가장 핵심이 뭐죠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다음 시간에 의사표시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 법률 행위는 뭐예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꼬로는 아니지만 네 번째는 뭐가 들어온다 대리 제도가 되죠 법률 행위를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해서 행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리 제도 자 법률 행위가 뭐가 될 수 있죠 만약에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해요 무효 취소가 되기도 하죠 법률 행위를 할 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질문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붙여져야 되나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붙여져야 되나요 지금 조건 기한 여기 말하는 거에요 조건 기한은 눈 크게 뜨면 여기네 법률 행위네 법률 행위 의사표시네 그럼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붙여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붙여져 있는 조건과 기한은 조건이 아니에요 기한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요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거 의사는 있는데 그 조건을 붙이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대방과 합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조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니 머릿속에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 붙이고 싶어 조건 붙이고 싶어 그런데 표시를 안 한 거야 그럼 조건이 아니요 아니요 조건과 기한은 합의가 돼야 돼 둘이 합의가 돼야 되거든 나만 조건을 붙일 의사는 있는데 그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조건 기한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법률 행위에요 이 뒤에가 있는 게 뭐냐면 기간이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민법 총칙은 거기는 우리 천범위가 아니에요 거기는 법률 규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8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무조건요 그래서 권리변동 법률 행위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치소 조건 기한인데 이 권리변동이 우리 마지막 시험은 33회 때 28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6회 때 나왔어요 26회 28회 33회 나왔거든요 34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터울이 있긴 한데 터울을 보면 패턴을 보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맨날 분석을 하긴 한데 노트는 되질 않아 이게 분석해도 안되더라고 그냥 몇 개 중요한 포인트 읽어 가지고 체크해 놓고 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권리변동이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아닌가 이거 안 터지고 자 요게 요 내용인데 자 만약에 요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다라고 했죠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신축을 했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란 건 없다가 소유권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뭐가 된 거예요 물권이죠 물권이 뭐가 됐다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발생이 됐는데 전에 주인이 있었나요 주인이 없었나요 없죠 없는 취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시라 그래요 원시 취득 전에 주인이 없다가 생기는 거 신축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건요 이거 신축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살도가 있다가 나중에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의뢰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매매로 얘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죠 소유권이 변동이 생긴 거죠 변경이 생긴 거죠 변동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변경이라고 하는데 변경이라고 할까요 또 크게 작은 걸 말하는 거니까 변경이 생겼습니다 소유권자가 바뀌긴 한데 이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얘는 지금 넘어가면서 이 의리라는 사람은 이 갑의 물건을 승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걸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고 물려받은 거 처음으로 갖는 사람은 원시 취득 물려받는 건 승계 취득 그렇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매매면 특정 상품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매매 특정 승계라 그러고 상속 같은 경우는 포대개 싸가지고 아버님이 쓰고 있던 숟가락 밥가락 다 넘어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포괄 승계 그래요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살고 계시다가 이 건물이 어떻게 천재 지변 등으로 소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아예 소유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목적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친다면 죽어버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을 때 목적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주체가 바뀌는 거 있죠 그런데 의뢰 입장에서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상대적 소멸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은다 그러면 절대적 소멸이고 여자분들이 보통 예전에 호주 제도가 있을 때 시집을 가잖아요 그럼 아버님 호적에서 파가지고 신랑 호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호적을 이전하잖아요 그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으로 친다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나타나는 게 권리변동이거든요 권리변동의 원인이 나타난 게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가 뭐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가 바뀌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바뀌는 거 권리가 변동이 바뀌는 게 뭐가 돼요?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모습만 잠깐 2.3 4.5 7.6